맛있게 드신다. 맛은 어떠세요? 콩나물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. 살아있어, 살아있어. 진짜 맛있어. 미치겠다, 미치겠다. 너무 맛있게 드셔서 짜증난다, 짜증나. 매력이 확 빠졌어요. 너무 맛있어. 권 셰프님, 지금 여기 세 분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거든요. 맛이 어떻습니까? 고민스러워. 아... 난 왜 얘도 가짜 같지?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밖에서만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는데 이 강원도에 직접 와서 강원도의 특산품을...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게 음식은 전장 없는 데서 먹으면 다 맛있어요. 전장은 맞습니다, 진짜로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천연 조미를 좀 넣고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오, 셰프 같다, 진짜. 셰프 같다. 맛있다, 네. 아... 으하아 하 Expectations 여기가 여기 나와 두 mentale 거고 이제 일어로 된다. encounter는 산책 손 final 와 그 면이 면의 고소함까지 쫄미는 좀 덜 익지 않았어요? 괜찮아요? 딱 좋아요 쫄미 괜찮아요? 딱 좋아요 강호동 씨가 말씀하셨던 면의 식감의 맛이 뭔지 먹어보니까 알 것 같네요 이게 원래 저는 먹방 오래 해봤잖아요? 내 입에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 맛을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 계속 먹었어요 관자도 있어 이 맛을 통해 먹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감사합니다.